메인 더블링이 있고 사이드 더블링이 또 있어요. 총 6트랩. 이번 가을 싱글 곡의 제목은 매직입니다. 본인을 헤집어 놓은 사람이 있으시대요. 그래서 이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모으는 홀사랑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셨어요. 벌써 한 5, 6년째 되어가시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하셨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시대요 상대방한테. 원하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으며 기다리지도 않고.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메인을 또 주시고요. 네.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너라는 마법에 난 걸렸어. 다시 한 번. 왼쪽을 지금 5대5로 준 거 맞아요?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너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. 그래서 이 분의 마음에 줬어요. 근데 저는 어떤 한편으로는 고백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시니까. 하루에도 골 100번씩 놨다 놨다 혼자 들었다 놨다 하신대요. 그리고 본인 마음만 정리를 하면 아무도 모를 상황인데. 시작은 하였으나 마지막이 언제일지도 모른다.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마법에 걸린 상태예요.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. 들었다 는 사실 괜찮고 놨다 부터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. 하루에 수백 번씩 혼자. 사랑이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꼭 이루어져야 하나요? 반드시 둘이 손을 맞잡고 해피엔딩 결혼하고. 아이 낳고 알콤덜콤. 그게 꼭 사랑의 어떤 결실. 결말. 행복.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. 그렇지 않거든요. 너무 심한 패닝 말고 살짝. 괜찮은 것 같아요. 손이 안 보이는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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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멋있다. 왜. 왜. 아무도 안 하는 거다. 사랑해. 사랑한다. 말할 수도 없네. 멋있다. 왜. 아무도 안 하는 거다. 사랑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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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lusioned. 네. reload. 외실 erre. 네 내가 속에chat. 연예 gonna cáll want 손을 안 위해서 이렇게 답이 좋andaag. 이제 rock cane.